타소니스에서 자치령이 회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 이 작업에 열차가 상당수 투입되었는데, 경비는 최소 수준이라고 합니다. 이 열차에 실린 회수물이 행성 밖으로 이송되기 전에 미리 가로챌 수만 있다면, 꽤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. 이 죽음의 땅이 다시 오게 될 줄이야. 상황은 어떤가, 맨? 자치령이 옛 철도망에 전력을 복구했습니다. 그리고는 회수한 고차를 열차에 실어 중앙처리시설로 옮기고 있습니다. 우리 쪽 정보원에 따르면, 놈들이 무언가 상당히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. 그걸 처리시설로 수송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. 분명히 이 열차 중 하나에 있을 텐데, 스캔이 막혀 어느 열차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보이는 대로 공격해보고, 그 중에 운 좋게 걸리길 바라는 수밖에요. 내 토너가 언제부터 작전을 운에 맡겼지? 더 좋은 방법 있으십니까, 대장님? 아니야, 맨. 훌륭해. 자네 말대로 하지, 뭐. 열차 강도 한번 돼보자고. 이거 타이커스가 신나라 하겠군. 하나, 둘, 셋, 넷, 둘, 셋, 셋, 넷, 넷. 으아올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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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 1. 대장님, 자네 안에서 전기 신호가 감지됩니다. 자, 놈들이 뭘 그렇게 갖고 싶어했는지 볼까? 부호관 2, 3, 다시 4, 6, 다동, 시스템 기록, 뉴, 뉴, 뉴 게티즈버그 방어 구상, 접, 접근 코드를 1입력하십시오. 오, 이것 봐라. 구형 연합군 부호관이야. 대체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들었길래 그렇게 키를 쓰고 가져가려고 한 거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